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노숙인, 쪽방촌 주민, 독거 어르신들을 초청해 특별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풍성한 나눔으로 명절의 넉넉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한 서울역. 이곳에서 소외위들과 함께 한가위의 풍성함을 나누는 잔치가 열렀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서울역광장 신생교회, 해돋는 마을은 12일 서울역광장에서 2016 한가위 명절 나눔 큰 잔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엔 이용훈 목사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성도들을 비롯해 노숙인, 쪽방촌 주민, 독거 노인 등 130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용훈 목사는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가 되길 기도한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잔치가 하루의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저들 마음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어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고, 밝고 환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이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소외유트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점포와 이불, 목욕용품 1100개를 전달했습니다. 해두는 마을 이사장 김영진 장도는 정성이 담긴 성도들의 손길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노숙형제,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하시는 이 귀한 사역위에, 이 모습을 지켜보신 우리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쁜 한가위에 여러분 큰 복 받으세요. 한 끼 식사가 걱정인 우리의 이웃들. 명절의 풍성함을 나누는 손길이 있어 마음도 넉넉해집니다. 구TV 뉴스 김준수입니다.